소스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어묵 아멘 고구마 붕괴가 잘 어울려요 짠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맑고 싶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그래도 식감이 너무 좋아요 조금 더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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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